성주 여행 센트투어에서 했던 선물이 왔어요. 선물을 한번 열어볼게요. 성주는 성주 참회가 유명하죠? 성주군 관광진흥과에서 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짜잔! 성주 참회가 아닌데 성주 참회 모양으로 수생이네요. 수생이 아주 예쁜 수생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별의별 성주 모바일 스탬프 투어 선물. 성주 자석, 냉장고 자석이네요. 성주 스탬프 투어 냉장고 자석. 아주 예쁩니다. 성주 스탬프 투어 자석이 이런 모양도 왔네요. 성주 여행하면서 스탬프 투어를 했더니 이런 선물이 왔습니다. 보내주신 성주군 관광진흥과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도 스탬프 투어 참여해서 예쁜 선물 받아보세요. 성주 스탬프 투어를ук주에 수생이로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